한 번 봐요. 스샷 해야 되거든. 아 안녕하십니까. 39회 차네요. 벌써. 아 이번에 준비해본 것은 무엇인가. 생선이 있고요. 김치국과 양념 감자가 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뭘 안 들고 왔습니까. 숟가락을 안 들고 왔네요.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. 아, 열. 일곱 시간이 넘어가지고. 아, 페인. 페인처럼 됐지만은. 아, 이것은 직작입니다. 네네. 아, 준비되어 비밀. 아 아 아 아 흠 세요? 저도 월드 리포는 잘 모르겠어요 흠 흠 아 몇몇 토큰 났는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로 했었을때 100에서 150 그정도요 흠 뉴니온 코인이요? 뉴니온 올려가지고 뭐죠? 아 저는 월드 리포 할생각 없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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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, 조금 더 깨끗하게 됐다 아 맞아요 제가 오늘 네이버 네이버 캐시 이벤드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쵸 이거하고 해야 되겠다 다 비밀이래 아 저 91년생입니다 아 어서오세요 글쎄요 소마하고 캐논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 아 근데 아까 키우긴 키울거에요 이베까지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니 그래도 무슨일입니까 야 아 리액션 또 해드려야겠군요 아 아 리액션 혜자 야 혜자 리액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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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말고 밝은거ellow 어떻게 생각할야할까요 아 오 오케이 아 예 전기장판입니다 저도 소금 모르겠어요 처음에 얼만지 시청자 많아진거 유튜브의 말래버프 아 예 방금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 뭐 쿠폰이요 그 이벤트를 받은 다음에 그냥 충전하기 누르면 할인 클릭하는 거 있을텐데 감자 이거죠? 이게 감자에요? 여러개 있는데 아니요 여러개 받을 수 있어요 내 방송 진짜 오래 본 사람이면 나 고등학교때 못하지 몇번 봤었는데 아프리카 안했을때 전해보고 그 뒤로 본적이 없네 국물이 뭐라 그러지? 아주 달콤한 맛이 납니다 아 요리요 책작입니다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음 책작입니다 요거랑 비교하는것은 굉장히 안좋은 버릇입니다 한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 아 노작 사와서 직작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아 그게 직작이잖아요 평소는 종류에요? 나도 모르겠는데 아 비밀입니다 모른다고 하는것 좀 그러니까 비밀로 바꿔야겠어요 아 고등어의 느낌이 어떻습니까? 그걸 얘기해 주면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아 저는 방송 시작 시간입니다 월천이라뇨 아 여기까지 어필하겠습니다 글쎄요 글쎄요 미스터브영상올리고 편집좀 하고 자고 일어나서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음 아쉽지만은 개인적인것은 비밀입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일입니까 내일은 고기반친 오직게 드세요 아 아 또 혜자 리액션 들어가야되겠군요 200회씩이나 야씨 하트 한 3개 들어가야되겠어 하트 3개 들어갑니다 네 네 나이스 야 윤솔여신이 고맙습니다 고기 반찬을 먹으라구 아 힘들지 않을까요 네네 네네 아 아 나중에요? 글쎄 나중에 기회 되면요 하고싶어 음 글쎄요 나중에 기회되면 하고싶다 할수있지 뭐 하고싶다 난 추워요 아 우리방에서요 싸우면 공격당합니다 아 불륙당한사람있어요 몇명있을걸요 세명있나 이건 아니다 싶은건 블랙했어요 사람의 도를 너무 많이 넘어선거 아 메뉴는 왼쪽 아래 안보이시나요 밥있잖아요 먹고있어요 고등어 아닐까요 아 노작을 사서 직작을 하셨습니다 아 유튜브 구독하면 알수있습니다 오늘 39회차였나 40회차라구요 39인데요 30군데 아 아닙니다 30끼리 예수 50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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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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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시가 종료한 3월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쉽구만 주일 전에 뇌시자가 날려버렸군요 아 오늘 찍은지 며칠 됐죠 맛있어요 설명해 드릴까요 중독되는 맛입니다 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아 소모님이 안들어졌네 하지 말라니까 공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전쟁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못나가게 막고 있습니다 아 아 요정도만 할까요 음 요정도만 하고 용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정작이 이긴 사람 있죠 제가 가끔 패배합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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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 이렇게도 예쁜 이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풀렸을 때쯤 한번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전쟁은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잠시 실제 기간도 같고요 여러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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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플머죄깨 버텨봐라 한 만큼 這個 깡 Brave 바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으아 아 아 된장겠지? 어우야 아니요 아니 가시가 찔렀어요 저 가시가 저 쌌습니다 아 방송은 저는 자고 일어나면 좀 켜는 편이구요 딱히 정해진 시간은 없어 아 메이플 하시려구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 누가 해주는지 궁금하시군요 비밀입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냐고 뭘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캐릭 생성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없습니다 91년생이고요 사진은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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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장착했으니 구애로 팔리겠고 아 그건 내가 팔리는 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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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치는 영상 딱 하나 있나요? 음악에 있을텐데 뭐였지? 아 아 아 이거 아니에요? 아 딱 박수 치는 소리 딱 듣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 아 아 아. 이거 아닙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, 이따 어, 이거 아닌데 아, 아쉽군요 그럼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